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봅시다.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형수라는 사람이 모시기 싫어하는 불쌍한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버지, 차남인 나라도 제대로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내의 의견 따윈 듣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내 마음대로 같이 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시댁에 귀속이 되어버린 아내를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위에 나열한 몇몇 가지 상황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정말 자기 자신이 부모님께 효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아내처럼 차가뜩이 똑같이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흔한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가는 날이면 나 몰래 이거 너희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냐? 이렇게 타박을 하던 어머니 모처럼 외식이라도 할라 치면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을 다 스쳐 지나갑니다. 나에겐 세상 인자하고 좋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냥 시부모님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시댁은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아니 누워 있어도 결코 편하지 않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 아내는 늘 자기 친정을 휴식처로 여기며 살았어요. 친정에 있을 때 그때 봤던 아내의 얼굴과 마음은 정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아내를 딸처럼 여긴다 해도 나만큼 친자식이 나만큼 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아내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야. 남편들은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그러죠. 우리 어떻습니까? 처가 댁에 가면 늘 손대접을 받고 와요. 하지만 당신들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손님이 아니라 일꾼으로 지내다 와요. 만약 남편들과 아내들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면 분명 우리 남편들도 지금의 아내들과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리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래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 우리 집에 겨우 이렇게밖에 못하는 여자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혼할 때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과 평생 갈 사람은 아내뿐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아내뿐이다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까? 그저 아내라는 사람이 착한 며느리 그렇게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일만 하는 그러면서 아이만 잘 키워주면 된 듯 그런 이유로 결혼을 했는가 이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시집어와가지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도 낳아주고 살림도 잘했던 아내를 나는 며느리에 맞추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하나 둘 셋 넷 쌓여져만 갖고 급기야 폭탄처럼 터지고 말았죠. 사람들은 말이죠. 그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제가 딱 그런 모양새죠. 아내가 헤어지고 그 이후로 내 마음에 존재하는 이 빈자리는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돼요. 부모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야 나는 단지 그들에게 이혼당한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삶을 오로지 나 혼자 견디며 살아가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누라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줄걸 내가 좀 더 참아볼걸 이런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러 남편들이 과거의 자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 그런 뒤에 이렇게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남편들의 잘못이 크지 않았을까 분명 아내들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힘든 마음을 남편들이 좀 알아주고 보듬어주길 바란다 이겁니다. 어려운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들은 그것이 아내에게 있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아내의 희생만 아내의 희생만 요구할 뿐이다 이겁니다. 제가 앞에 써둔 그 10개명만 잘 지키면 적어도 지금의 저처럼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혼은 안 당한다 이거예요. 소중한 게 뭔지 깨닫기 전에 그걸 지키는 자세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내 가정을 소중히 지켜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내 가정이다. 부부는 한 번 등 돌리면 그 순간 바로 남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서고 보니까 정말 남남이 됐어요. 완전 칼이야. 항상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가꾸어야 되는 게 가정입니다. 남편들 부디 바라올 건데 저 같은 거지 같은 이런 실수는 하지 않길 바라요. 이해를 한다면서 말로만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지금 진실로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존중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같이 아내가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주라 이거야. 그래야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인생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름 석자에 달린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그저 본인 이름 석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댁에 아내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반려자로 봐라 이겁니다. 내 마누라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할 게 있는데요.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나한테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내에겐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믿고 싫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아내한테 참아라 이해라 네가 좀 희생을 해라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나에게 있어서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지같은 팔불출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건 네 몫이야. 그런데 말이죠. 이거와 반대로 그래도 나는 효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 불쌍한 아내는 얼른 떠나 보내주세요. 아내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맞춰지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닙니다. 당신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걸 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자신은 처가에 맞추어 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과는 되도록 아니야. 되도록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멀리 사세요. 부모는 가까이 있는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 말이죠. 아들인 당신이 아니고 며느리인 네 마누라만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부모를 생각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읽으세요. 내가 아내에게 잘하게 되면 그냥 아내는 자연히 알아서 내 부모에게 잘하기 마련입니다. 아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시부모도 아니고 친정부모님도 아니에요. 오직 남편이 너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남편 주인 모든 사람에게 소홀해지기 마련이겠죠. 인지상정. 나는 지금 아내와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그렇게 다시금 행복하고 달라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내 간절한 소망은 지금 이거 하나뿐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뭐 늦은 것 같아 지금 자기의 깨달음을 정말로 깨달았고 하려면 사람은 사실 안 바뀌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은 깨달았으니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일단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댁가는 완벽한 차단 그런데 그게 잘 되겠냐고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거와 별개로 여기 담겨있는 내용들은 참 좋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